야 넌 왜 청소 안 하냐? 우리 둘이 복도 청소 당번 있잖아. 우리 엄마 결혼 반지 보고 있었지. 아니 엄마 결혼 반지를 왜 학교에 들고 오냐고. 잃어버리면 어쩌려고. 우리 엄마 아빠를 이 차량하고 싶으니까. 알겠으니까 청소는 좀 해주겠어? 난 알겠습니다. 어 오빠! 오빠 나 천 원만. 말도 없는데? 아이 그러지 말고. 이따가 친구들이랑 학교 끝나고 매점 가야 되니까 천 원만 달라고. 야 누네 얼굴 좀 봐. 너네들이 부모님 중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지만. 누네 진짜 얼굴이 아주 제멋대로 생겼구나. 나는 잘난 엄마 아빠 닮아서 이렇게 예쁜데. 우리 부모님 적 젊었을 적 사진을 봤는데. 난 연예인 결혼식인 줄 알았다고. 연예인은 무슨. 언니 우리 엄마 아빠 젊었을 때 결혼 사진은. 디즈니 공준이 왕자님인 줄 알았거든요. 아 그러셔? 그럼 니네 오빠 얼굴 좀 버렴. 당연히 우리 집이 더 우아한 요정 아니겠니? 아이 저희 오빠는 좀 예외에요. 원래 못생겼어요. 야 그러면 나도 내일 우리 엄마 아빠 결혼 사진 가져올 테니까. 너네도 가져와야겠지? 그럼요. 언니 누가 더 예쁜지 내기해. 그래 니네 오빠 얼굴 좀 봐라. 딱 봐도 이 전자 사이즈 나오지롱. 진짜 오빠는 누굴 닮은 거야. 진짜 너무 못생겨서 나는 오빠 얼굴만 보면. 아주 그냥 화가 북받쳐 올라.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. 엄마 아빠 결혼식 사진이 여기 어딘가 있었던 거 같은데. 네. 유르르 도대체 뭘 찾고 있는 거야. 엄마 아빠 그 결혼식 사진 찾고 있어요. 보고 싶어서요. 그래 오랜만에 볼까. 여기 어딘가 있었던 거 같은데. 찾았다. 엄마 젊었을 적 엄청 예뻤네요. 엄마가 왕년엔 좀 아름다웠지. 근데 엄마. 이 단체 사진에서는 왜 신부가 두 명이에요? 이 사람은 엄마고. 이 사람은 누구예요? 이 사진은 봐도 봐도 짜증나네. 이 사람은 그냥 하객인데. 예전에 아빠랑 같이 회사 다니던 사람이었어. 하객인데 하얀색인 원피스를 입고 왔다고요? 야. 아빠 옆에 서서 사진 찍은 건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니에요? 엄마 결혼식 하실 때 속상하셨겠어요. 나는 그날에 정신도 없었고. 아빠는 예쁜 나만 쳐다보느라 그런 줄은 꿈에도 몰랐다가. 우리 둘 다 사진 보고 알았어. 저 여자가 계속 우리 남편 옆에 들러붙어가지고. 결혼 사진 몇 장 버린 기억이 나네. 엄마. 권에서 당하고만 있었던 거예요? 절대 아니지.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? 이게 뭐야? 이 사람 뭔데 이래요? 누가 결혼식에 흰색이 원피스를 입고 와. 누가 보면 와이프가 두 명인 줄 알겠어. 여보. 이 사람 당신 직장 동료잖아.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건데.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은데. 당신 옆에 딱 달라붙어서 지가 신부인 척하고 있잖아요. 어 그러니깐. 나도 결혼식 당일날에 몰랐는데. 나도 지금 사진 보고 알았어. 어휴. 이거 진짜 한마디 해야겠는데 이거? 어휴. 여보세요? 예슬씨. 저 잉혀맨인데. 만나서 이야기 좀 할까요? 음. 어. 잉혀맨 주인님 안녕하세요. 어. 와이프분도 계셨네. 저기 예슬씨. 간도직입적으로 짧게 말할게요. 내가 오늘. 결혼식장 사진을 봤는데. 이거 일부러 그런 거예요? 흰색 원피스 있고. 계속 내 옆에서 사진 찍었던데 이유가 뭡니까? 그래서 저와 지금 집사람이 곤란해졌으니까 삼아있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진짜 몰랐어요 저는 그냥 주인님 결혼 축하해지러 간건데 혹시 제가 입고 싶은 옷을 마음대로 입으면 안되는 거였나요? 기분 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만약 주인님이 와이프분과 헤어지고 다른 분과 또 결혼하게 된다면 그때는 흰색 말고 다른 거 입고 갈게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 네가 일부러 망친 거지 너 예전에 우리 남편 좋아해서 꼬리친 거 모를 줄 알아? 그런데 우리 남편이 너 거절하니까 지금 그냥 지촌하고 그래서 그런 거지 저런 아저씨를 누가 좋아한다고 이런 시답지 않은 이유로 두 분이 절 부른 거라면 저 가볼게요 주인님 사적인 이유로 연락주지 마세요 저 가보겠습니다 뭐 저런 절대 절대 이렇게 가만히 당할 순 없어 꼭 복수할 거야 그럼 다시 한번 더 간다네 난 가보겠네 네 다음분 어? 어? 안녕하세요 친구분이시네 빨리 앉으세요 앉아 같이 사진 한번 찍읍시다 웃으시고 자 빨리 앉으세요 김치 척척장 죄인도 없는데 용키가 어떻게 제 결혼 날짜는 아시고 굳이 오셨어요 예전에 남편 직장 동료인데 굳이 이렇게 찾아왔죠 저 어때요? 흰색 원피스 입으셨네요 누가 보면 신부인 줄 알겠어요 흰색이 참 잘 어울리셔 제가 참 잘 어울리죠 제가 오늘은 흰색이 입고 싶어서 어? 저기 남편도 오네 여보 오랜만이지 예슬씨 오늘 예슬씨 결혼식이라고 했어 신경 좀 썼어 저건 뭐야 빨리 앉으세요 앉아 여기 앉으세요 여기 지문 왼쪽에 자 좋아요 전문 웃으시고 아 찰칵 찰칵 자 친구 또는 직장 동료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모두들 앞에 나와주세요 야 와 엄마 진짜 완전 열배로 갚아지셨네요 그렇지 상황에 따라 예의와 격식있게 옷을 잘 맞춰 입어야 하는 거야 하휴 그러게요 진짜 두 눈내가 속이 다 시원하다 엄마 이 사진 내일 학교에 들고 가도 되죠? 친구들한테 자랑할래요 그래 그래 아싸 엄마 엄마 아빠 결혼 사진 너무 잘났다 아우 그렇지 그런데 엄마는 결혼 일법은 별로 보고 싶지 않아 아우 내가 볼 때 엄마 엄청 예뻤어 아우 그런게 아니라 어쨌든 이유가 다 있어 에휴 엄마 갔나 다 보고 잘 정리해놔 응 응 도대체 왜 그러시지 응 도대체 왜 그러시지 어 그런데 엄마 아빠 옆에 있는 사람들 자세히 보니까 그건 리안의 엄마 아빠 아냐 어 어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